아마존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라야쿠 샤니입니다! 12월 7일에 출연한 자반파스트 앨범 자반파스트 앨범 자반파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곡이 한 곡씩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곡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좀 더 좋아요! 저는 싫어요! 이렇게 두 곡일 것 같아요. 저에게 탈렸어. 어떤 곡이 남았죠? 어떤 곡이 남았냐 하면은 정말 우리들의 활동곡들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루시퍼를 일단 꼽아보고요. 저는 To Your Heart 그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태민구는? 저는 Always Love 그 노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Thank you for your children 이 노래 그렇습니다. 정말 뭐랄까 오리지널곡도 많이 이번에는 실렸죠. 수록도에 있는 앨범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데뷔 싱글을 내고 또 데뷔 리셉션을 일본 각지방으로 돌아왔는데 또 많은 추억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추억들이 있었죠? 저희가 일본 각지방을 다니고 또 시작은 영국으로 에비로드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 각지방에서 정말 저희의 뭐랄까? 이름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무대를 많이 갖게 되었죠. 일단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도 그렇고 여러가지 저렴한 현장도 그렇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CD에 있는 DVD를 보시면 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에는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투어를 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국 투어를 해보고 싶다고 노래 불러왔었죠? 네. 데뷔 때부터. 노래를 만들기세요. 전국 투어? 전국 투어? 전국 투어? 이거 아닌가? 자, 파스터! ぜひ! 聴いてください! これからも 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以上, 카카영シャイでした! 바이바이! 잘해! 안녕!